고양이 신나온 보이나요? 우리가 예외님 완전 꼬깨울이구나 우리 너무 예뻐요 우리 왜 이렇게 예뻐요? 네, 시작할 때 동시는 오류로 핸드폰이 한번 꺼졌는데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나요? 오늘은 무슨 날? 루니언니 게임! 1년 전에 은근이 생겼던 첫 번째 노래가 맞아요 진짜 빠른다 벌써 한 바퀴가 더 좋았어요 생일이 있어 어머 그러게 한 바퀴가 더 좋았어요 한 바퀴가 더 어렵다 삼촌 생일이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래 근데 낮에 낮에 삼촌 생일이 아 맞아 수술한다 오늘 마음을 만지게 해드릴게요 사실 은근이가 아침마다 축하 축하 아침마다 이렇게 어 우리 애 잘 잤어 축하 축하 언니한테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니까 제 세 번째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쁜 언니한테 이쁜 받으니까 제가 항상 뭐랄까 어 만나는 기분이야 근데 너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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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은비언니 우리 12명 다 시끄럽고 솔직히 그리고 다 각자 다른 매력으로 지방 방송을 항상 하고 이렇게 약간 좀 안망진창인 점에요 근데 언니 덕분에 항상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고 항상 활동할 때 행복하게 하고 물론 위즈원 분들도 계시지만 언니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힘이 정말 너무 크고 이렇게 받는게 너무 많아서 항상 언니들은 고마하고 있고 언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항상 우리 동생들한테도 조금 더 기댈 수 있는 약간 그런 동생이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항상 언니 있잖아요 우리 호텔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같이 울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요 고마워요 말로 하지 못할 말이 더 많아요 같이 울어야 된다 같이 울었을 때 그 다음 언니 나 언니 세화 언니 세화 언니 다 자기는 또 세화 언니도 볼 수 있어요 언니네 언니 언니